8월 3일 배치노트 신규 유닛 론리 추가 이름이 론리아? SSR 솔저 공격 타입은 전천우 이동 타입은 지상 3코스트 일단 기본 공격은 유호 타격수 1이고 별거 없네요 또 권총호를 발사하여 전방의 대상 하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패시브, 네거티브 딜루션 부정적인 사고가 전장을 뒤엎는다 출격시 전장에 있는 모든 적 유닛의 침형타 피해량을 20초간 50% 감소시킨다 건틀렛에서는 25% 감소 그리고 이제 체력 20% 증가랑 5레벨 절성 시 상황시 패시브의 효과가 한 번 더 발동 일단은 뭐 그래도 20초는 꽤 길긴 하다 생각보다 폭수기 미스테리 아우라 유호 타격수가 산화돼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분의 연기를 분사하여 전방에 범위 피해를 입힌다 피해받은 유닛은 8초간 방어력이 20% 감소한다 솔저와 침식체에게는 2배의 효과가 적용 디버프의 공격속도 마이너스 10% 효과 추가 솔저와 침식체에게는 2배의 효과 증가 그러면은 이제 격전에서 방각 40% 라는 말이지 일단 격전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그냥 pb용 캐시브 바이오밤 도주용 유호 타격수 3 체력이 70% 40% 이하가 될 때마다 주변의 대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뒤쪽까지 밀려난다 공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면역 상태가 되며 피해받은 대상은 6초간 실명 상태가 된다 보스 제외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죠 체력이 이제 일정 퍼센트 이하로 됐을 때 행중기가 발동하는 그런 타입이 없게 있잖아 이거는 되게 좋잖아요 pvp에서 이거는 되게 좋은 옵션인데 내가 이걸 들면은 어떨지 모르겠다 이제 피해 감소 효과도 12%가 달려있고 세시브 발동시 특수기의 쿨타임 5초 감소 디버프의 이동속도 66% 감소 효과 추가 어쨌든 이제 솔저 수충 세트도 회꽃이 생겼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얘 좀 신규 카운터패스 롤리 이건 뭐 그대로고 어 그래 채용 변경사항 유닛별 대상 채용일 업 이유미 레지나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 이벤트도 옛날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 이지수 서킷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보상으로는 롤리 스킨 그리고 퍼츠랑 이제 융합해까지 이거 스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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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네 하여튼 이벤트도 이제 복각하네요 이렇게 해서 재화로 바꿔먹을 수 있는 이벤트 이제 스킨까지 치오유 요미나 엔싱 카리농 주시영 로자리아 엘리자베스 에델 이지수 이유미 이리스 나나라 치나츠 리브엘런 할 사람은 사세요 이터니엄 특별패키지 정보 특별패키지 와 특별패키지 아 이것도 판다고 진짜 어떻게 사고 싶은 패키지가 하나도 없냐 복전지원 정식시즌 8차 솔리 키타티오 네르비에 개선 및 변경사항 오퍼레이터 상시채용의 멘션마스터 편입 2020 바캉스 로그인 스크린으로 변경 오류수정 일부 특정 상황에서 사원 경험치 대량 획득시 간열적으로 사원 레벨이 감소하는 현상수정 볼게 없다 여기까지 패치노트 끝 끝 끝 끝 끝 끝 끝